반갑습니다. 7월 22일 10시 6분 현재 시장 주도주는 이미 출연을 해서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주도 섹터가 될 만한 부분은 어디가 될지 그런 부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을 보시면 코스피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날 금리나 기대감이 좀 축소되면서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 했죠. 그러면서 장 초반에 시작하고 쭉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쭉 약한 모습을 보인 후에 다시 끌어올리죠. 제가 토요일날 미국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우리 시장은 반등이 지속될 강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죠. 10시 정도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물출해가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많이 사고 있죠. 1000억이나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860억 정도 많이 팔고 있지만 코스닥 분위기 좋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외인 기관이 280억, 200억 상당히 많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죠. 지금 이런 가장 큰 힘은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에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일본발 이런 악재 등으로 우리나라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좀 알만한 나라들끼리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가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코스닥이 25% 하락했죠. 2018년 대비 코스피가 20% 하락하고 미국은 신고가를 쓰고 지금 약간 숨고르기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 18% 정도 하락했죠. 모든 그런 나라들 통틀어서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렇다면 좀 반대로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크게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일본 수출 규제도 신흥국 중에 한국 증시 인기가 최고죠. 글로벌 자금 7월에 한국 증시 1조 가까이 순매수 10개국 중에 최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느껴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주도주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1월에 전 고점까지 지금 이제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코스피 업종지수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업종지수는 지금 바닥에 좀 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쌍바닥 짚고 올라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하고 딴판입니다. 지금 완전히 주도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장이 안 좋다. 그리고 미국발 무엇이 안 좋고 일본에서 무엇이 하니까 규제를 하니까 이제 안 좋을 거다. 이런 불안감이 많이 있었지만 다 뚫고 올라갑니다. 결국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죠.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그런 확신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런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의 이런 분쟁 지금 참의원 선거도 이제 끝났죠. 이런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볼턴 등이 한국하고 일본 이런 부분 좀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완전 로켓이죠. 오르고 조종을 좀 깊게 어느 정도 기간 좀 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지금 오르는 각도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그런 위치를 지금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월 고점까지 갔죠. SK하이닉스도 이제 전 고점 4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월 고점은 이미 뛰어넘었죠. 지금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전 세계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은 좀 감이 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미국은 신고가를 때리고 있지만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인하가 진행이 7월달에 거의 100% 되는 걸로 지금 컨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7월달에 금리인하를 했죠. 금리인하를 했고 10월, 11월경에 한 번 더 인할 가능성이 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본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좀 반도체 물량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심리적인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 가고 있죠. 삼성전기 상당히 많이 눌려졌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기 혼자 찐따처럼 이렇게 혼자 머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주도주가 이만큼 올라가 있죠. 주도주가 삼성전기로 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위치를 보면 11만6천원 정도 선까지 이미 출발을 해서 벌써 가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좀 짓눌려 있었지만 지금 먼저 출발을 해서 지금 위에서 쳐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꼭대기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아찔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기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삼성전기는 보통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조금 후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후발로 움직이는 게 좀 상당히 늦었죠.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추세를 지금 가로막기에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주도주 2개가 그만큼 올라가 있고 그런 전방산업이 회복될 걸로 예상해서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같은 전방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기 혼자 왕따를 이렇게 계속해서 시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키맞추기 장세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도한 낙폭과대입니다. 과도한 낙폭과대고 거기에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나 도미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지금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발 이런 부분은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이 손해를 좀 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겁이 많이 나죠. 겁이 많이 나지만 그런 너무 큰 거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일본발 이런 악재는 전 세계적인 거시적인 부분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만 봤을 때 조금 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저렇게 끝까지 횡포를 하면서 세계 경제 자체를 흔들도록 절대로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여러 유럽이나 이런 세계 강대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면 일본에서 계속 혼자서 독불장구처럼 이렇게 밀어붙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 뭐 그렇게 밀어붙인다고 해도 세계 경제에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스탠스를 가져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집니다. 지금 주도주는 결국은 반도체 주들이죠. 반도체 관련 업종 대표주들이 지금 주도주로 잡고 거의 미국 주식처럼 이미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좀 떠오를 수 있는 이런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 보면 전기, 전자, 의료, 정리, 의약품이 강하죠.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의약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쪽 보면 신성장 기업이죠. 바이오 주들입니다. 바이오 주들이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제약주들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법 수준이죠. 지금 바이오 주들이 먼저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제약주들은 돈을 좀 버는 제약주들은 낙폭이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이오 주들은 이런 제약주, 돈 좀 버는 제약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죠. 지금 코스닥 쪽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250억씩 팔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어딘가에서 팔고는 있지만 지수 자체를 끌어내릴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통 한 200억 이상씩 10시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 정도 팔아주면 코스닥 지수 예전 같았으면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겠죠. 그런 모습이 보였겠지만 지금은 맞을 만큼 맞고 내려왔다. 그리고 쌍바닥 잡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인 기관도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매도를 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릴만한 그 정도 강도로 매도를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제약바이오 주들 한번 보시면 일단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3만 5천원부터 2만 3천원까지 단기간에 크게 내려와서 바닥에서 막 기고 있죠. 단기 쌍바닥을 잡아줬습니다. 단기 쌍바닥을 잡아주고 지금 5일선, 11선 회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약바이오 주들에 비하면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모양 자체로 보면 좀 커 보이지만 저는 신라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워낙에 단단한 회사죠.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쌍바닥을 잡고 반격을 시작하고 있죠. 아주 묵직하게 반격을 꾸준히 해나갈 걸로 보여집니다. 한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약바이오 주들에 비하면 낙폭이 그리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보면 요정도 내려와 있죠. 그러나 낙폭이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낙폭이 그래도 하루 5%면 한화제약 돈 잘 버는 회사치고 많이 빠진 거죠. 그러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죠.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가면 이런 쪽도 강하게 되겠죠. 오늘도 지금 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셀 이런 것도 보면 3월 달부터 한 번 더 보도록 계속 하락했죠. 5만6천에 3만2천까지 크게 하락을 한 후에 지금 이평선들 다 모으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격을 시작하고 있죠. 오르고 한 번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이렇게 반격을 잘 하고 있죠. 외인 기관이 좀 이렇게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찌 보면 저런 부분은 약간의 페이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미약품도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동안 제약바이오 쪽에 워낙에 많은 악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악재가 더 나오기도 좀 힘든 상황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라젠 보시면 신라젠은 먼저 치고 올라갔죠. 먼저 치고 올라가고 오늘 장 초반에 5%까지 올랐지만 지금 조금 장중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흐름 자체가 좋죠. 21선까지 지금 치고 올라가서 갭으로 띄우고 크게 올라갔다가 지금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바닷권에서 다른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에 비하면 거의 뭐 주도주를 잡으면서 먼저 올라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신라젠 지금 내려온 거를 보면 3월부터 해가지고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도 반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간조정, 가격조정 엄청나겠죠. 그런 상태에서 매동도 보시면 외인기관이 좀 들어와 주고 있죠. 오늘은 조금 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끌어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의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끌어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파미셀도 지금 좋죠. 오르곤에 파미셀도 정말 많이 내렸죠. 정말 소외를 오래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제 후발 이런 주도주로 추가적인 주도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워낙에 오랫동안 소외됐고 가격조정 기간조정을 아주 심하게 많이 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결국은 제약바이오쪽은 이런 기대감이 사라질 수가 없죠. 기대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하고 레이저티닙 이런 부분 시간은 아주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뭔가 하나 터지게 된다. 제대로 된다. 그러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와중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서 그런 부분 하나 제대로 성공했다. 하나만 성공을 하더라도 엄청난 재평가가 나타날 수 있겠죠. 나머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기대감이라는 것은 실망감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완전히 실패하기 전에는 기대감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죠. 지금 신라젠도 무용성 평가가 9월달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무가 주식을 다 팔았다. 이런 것 때문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임원들이 전부 천주식 장래 매수를 이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좀 좋은 결과가 하나 나왔죠. 그러면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는 7, 8, 9 한 두 달 정도 남았죠. 두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이 공존하겠지만 지금의 엄청난 주가 하락 상황에서 이때 발표했던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크게 거래 터지면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임원들이 샀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지금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단계에 많이 올라서서 좀 조정을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겠죠. 계속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정을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기대감에 의한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낙폭이 과대했고 그리고 신라젠만 본다 그러면 9월달까지 낮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리고 ABL 바이오 도 마찬가지 녹십자셀 셀리버리도 하락폭이 엄청났죠. 셀리드도 마찬가지죠. 올라간 적이 없이 그냥 막 계속 밑으로 내려 꽂았습니다. 파민셀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주들이 추가적으로 시장 주도주로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코스닥 지수 반등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본 쪽 이런 수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들도 이렇게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보면 상당히 좀 위협적으로 들리고 그런 내용들도 상당히 많죠.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정말 겁이 갑자기 딱 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멘탈을 잘 멘탈을 잘 잡아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겁이 탁 날 때 그럴 때 일단 팔아놓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지금의 주가 위치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런 환경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하락폭이 가장 크죠. 지금 코스피 특히 코스다 엄청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를 해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상당히 기사 내용이나 이런 부분 보면 겁이 많이 나는 그런 소식들이 거짓말이 아니죠.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은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극복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처럼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시장 주도주는 이미 출연을 했고 추가로 나타날 주도 섹터 는 어딜까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